분석 작업의 첫 번째 정렬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정렬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가 혹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을 꼭 해주셔야 기능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 첫 번째 정렬 시트에서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 작성된 데이터의 포지션을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아니라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 한쪽만 하나의 셀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포지션 필드를 가지고 정렬을 할 건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문제 제시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해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문제 제시된 공격수 입력, 엔터 골키퍼 입력, 엔터 미드필드 입력, 수비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수비수 입력하시고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입력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왼쪽 목록에 여러분이 입력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같은 포지션이라면 기준을 추가하셔서 두 번째 가입 기간을 가지고 정렬을 하실 건데요. 값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정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셀에 적용된 셀 색깔을 가지고 그 다음 현재 셀 색깔을 RGB 칼라에 연두색이 있습니다. 216.228.188에 해당한 색깔을 선택하시고 이 색깔을 같은 포지션 안에서는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일단은 포지션에 따라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고 같은 포지션이라면 가입 기간에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정렬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